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오늘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여야 4당 대표단이 모두 모였으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대신 조경태 최고위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해 봉화마을에선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착공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10주기 추도식을 마무리한 후 테스크 포스팀을 가동해 기념관 내부 전시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폐쇄한 대통령 추모의 집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을 포함해 생전에 사용하던 물품 등이 다시 전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대통령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전시와 시민 체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건축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현대자동차 GBC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과 컨벤션,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체계 형식을 일원하였습니다 GBC는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이르면 연내 착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주요 기관들의 견해가 크게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수요 둔화로 물가는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은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 투자는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같이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무르는 시기에는 한은보다 정부기관인 KDI의 성장률 예측이 시장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여파로 2기 신도시 단지에서 대규모의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이에 따르면 인천 검단 신도시 8학원 1차는 1순위 청약에서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해 두 신도시 간 온도차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의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임원과 직원 간 급여 격차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포맥스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 계열사 202개사의 등기 이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7%가량 낮아졌습니다 반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940만 원에서 2,070만 원으로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배에 달했던 임원과 직원 간 연봉 차이는 11배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의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 노동자의 1.55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주요 6개 기업 반도체 사업장 9곳에 전현직 노동자 약 20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의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 노동자의 1.5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이 11년 넘게 말해온 사실을 확인한 셈이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암의 원인을 좁혀가지 못한 점 등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문이 소명되고 증거 인별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대여섯 곳을 운영해 온 전직 경찰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줘 현장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